안녕하세요. 정의스토리입니다. 기다리던 국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로써 가을 화단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에 있는 화분들은 베란다로 들어가 허전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겨울 베란다 월동과 꽃피오늘 시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풍경이 바뀌었지요? 네. 겨울을 대비해서 선반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선반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창문 쪽으로 비닐커튼을 해주면 월동 준비는 끝인 것 같은데요. 아직 정원 하나는 정리가 남았지만요. 앞으로는 개나리 자슴인 그리고 백풍 등 유칼리투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통풍이 중요하고 또 남부지역은 노지활동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앞에 두고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세순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칼리투스 나무가 정말 많이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작년에 가지치기 한 만큼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풍성하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삽목이 잘 되는 아이들은 또 삽목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나비수국이 있는데요. 나비수국도 지금 한창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네, 이 꽃이 지고 나면 또 가지치기를 하고 삽목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련목은 제가 얼마 전에 강정성을 해주었는데요. 정말 잘 자라는 아이예요. 네, 제 팔 길이보다도 더 길어지는 아이라서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었고요. 이렇게도 봉되면 다시 한 번 또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제 가을에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바이올렛인데요. 이 아이는 어제 제가 거실로 옮겼다가 꽃이 너무 이뻐서 네,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네, 이 포즈도 잘 되고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파란 꽃이 예쁜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네요. 아메리칸 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추위에 정말 약한 아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12월 초에 네, 베란다에서 냉이를 살짝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추워지면 거실에서 관리해주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가지치기 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네, 그래서 거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네,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블루가 거실에 들어갈 때 삭사롬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꽃의 한 송이만 있는 아이는 바이바이올렛인데요. 이것도 삭사롬보다는 작고 동그동그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삭사롬은 이렇게 빈 달걀형, 네, 타원형이고요. 그리고 꽃을 보시면 이렇게 한 꽃대에서 꽃이 3, 4 송이가 피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서로 다이몬드 다른 아메리칸 블루와 삭사롬은 네, 거실에서 관리해주려고 합니다. 후쿠시아 베이비 핑크, 네, 삭목둥인데요. 이렇게 또 오늘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네, 데모르 네, 제가 희모지로 키워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던 데모르인데요. 이렇게 또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리 거실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요. 관엽식물이라든지 커피나무 그리고 고사리들들은 네, 미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베란다의 자리가 비속은 관계로 미리 들어갔고요. 베라른들은 실내보다 베란다가 좋다고 해서 거실에 있던 베라른들도 베란다에 데리고 나왔는데요. 겨울에는 해가 한쪽까지 들어와야 좋기는 하지만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파트 1층이라 해가 더 짧게 들어오고요. 1층이라 여름에도 더 힘들었는데요. 더위가 지나고 따사로운 햇볕을 뿌려주었더니 뼈새랄웅에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제 꽃대를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따사로운 햇볕은 잎에 주는 햇빛 보충제인데요. 저희 집처럼 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네, 꽃 신물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라른들 뿌려줄 때 옆에 있는 아이들도 살짝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꽃 피우는 시간에서 흙에 주는 관중용 영양제 제라핌이 나왔는데요. 따사로운 햇볕이랑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해서 저도 예약 주문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 집 제라른들은 물 말림이 빠른 편은 아니어서 두 번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고요. 물 드실 때 소랑 희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리트 정도의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뚜껑에 한 반 정도 하셔서 사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쪼로록 한 번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평소에 물 줄 듯이 제라른들에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꽃을 담당하는 인산은 흡수가 잘 안되는데요. 관솔목초의 선분으로 인산 흡수율을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장뿌리 발달과 미세물 활성화를 시켜 건강한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리고 뿌리파리 등 해충, 모룸병 등 병해 네, 병충기피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유기농 무농약으로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초액을 산도 교정 효과로 이상적인 흙산도를 유지시켜줘서 분갈이 시기를 2배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꽃피우는 시간에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구독자 옆분께 제라핌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벤트 찬여방법은 꽃피우는 시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꽃피우는 시간, 휴대폰 뒷번호 4자리, 네, 꽃피우는 시간 123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추첨 결과는 11월 13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인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꽃피우는 시간 관계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